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울진군 평해읍 거일 1위압 0.5마일 해상에서 64살 배 모 씨가 운항하던 3.3마력 규모의 고무보트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포항해경에 구조됐습니다. 배 씨는 혼자 출항해 레저 활동을 즐기다 국지성 안개로 방향을 잃어 구조를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15분 만에 보트를 항구로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. 연안 구조금